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원제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에 그 본성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포인트는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을 지목하는 단어가 아닌 바울 자신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이니 우리는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묻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했다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전에 라는 뜻의 헬라어 프로와 고발하다 지적하다 혐의를 선언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 아이티아오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언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혐의에 대해 고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죄 아래에 있다는 자들임을 의미로 자신의 뜻대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혐의 목록을 요목조목 따져가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또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죄인이 되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 아래 절망적인 노예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와 죄책에 속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입증합니다. 연속해서 7개의 구약의 인용문을 제시하는데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 7개의 구절 모두 인간의 불이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는 구절들로 바울은 본물들을 진주할 깨듯이 연속으로 묶는 이 라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관습에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개시에 관련된 입각한 것입니다. 갈레디아스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댄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논리적 장식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핵심 뼈대로 삼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 11절은 전도서 7장 20절을 인용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당연히 구원자를 찾지 않지만 죄인임을 아는 죄인은 구원자를 찾습니다. 인간은 몰래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었고 이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기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는 자도 없다 말한 것입니다. 12절은 10편 14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였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치우치다 라는 것은 두 개의 헬라우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기대다 라는 의미와 밖으로 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밖으로 기대다, 돌아서다, 빗나가다 라는 의미로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돌아서서 빗나가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무익한 상태가 되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로마서 1장 31절에서와 같이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13절은 10편 5편 9절과 140편 3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말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무덤은 사람이 서서 드라낼 수 있을 만큼 큰 굴로 되어 있으며 그 입구는 돌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람의 목구멍을 열려있는 무덤에 비유한 것 그 목구멍이 어떠한 것도 삼킬 만큼 넓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입을 통해 온갖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불이 수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인간의 혀도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애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야고보사 3장 2절의 말씀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리는 말이 나올 수 없고 오히려 죽이는 독이 가능할 뿐입니다. 무화과나무가 감남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은 10편 10편 17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은 결국 자기에게 그 저주와 악독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10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10편 109편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옵듯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간 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과 같이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15절에서 17절은 이사야 59장 7절 8절과 잠원 1장 16절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13, 14절에서 말에서 비록되는 악행을 설명했다면 15절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한 악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악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성경에는 피는 생명의 원천을 의미하는데 피를 쏟아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도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6절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15절 16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보면 그들의 길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듯이 파멸과 고생이라는 고통스러운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학계 2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이 평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피 흘리는 자들이 평강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으며 평강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18절은 10편 36편 1절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 죄 아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혜심도 없습니다. 죄 아래에서 온갖 종류의 방탕한 생활에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의와 공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악을 함부로 저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주권을 더 강하게 내세우는 죄인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죄성을 따라 악을 선택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율법 아래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의 적용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이며 율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는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이 지식으로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 은혜를 구하고 복된 씨로 나오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하며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처럼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므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10편 3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진례를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마든 이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하고 우리들 또한 그 죄가 가리움을 받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어야 하는 자들인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들인데 주님이 없다 말하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더욱더 친밀함의 영역 속으로 주님과의 동행함의 영역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